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추석이지만, 올해는 고물가 탓에 마음 놓고 선물 고르기도 쉽지가 않은데요. 값은 저렴하지만 알차고 실속 있는 선물 센터가 그래서 인기입니다. 고물가 속 추석 풍경을 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대형 할인점의 추석 선물 코너입니다. 가까운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려는 마음은 변함없지만, 올해는 마음껏 고르기 부담스럽습니다.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. 작은 혜택도 꼼꼼히 따져가며 신중하게 선물을 고릅니다. 이 대형 할인점의 경우 사전 예약으로 선물을 사면 물건값의 10%를 상품권으로 돌려줬는데, 올해 매출이 36%나 늘었습니다. 충북 농산물로 꾸며 유통 마진을 줄인 선물 세트도 인기가 좋습니다. 모두 고물가 속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소비자들 때문입니다. 차례 음식을 만드는 업체는 올해 더 바빠졌습니다.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는 4인 가족 기준 평균 31만 8천 원, 지난해보다 6.8%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하지만 이 업체의 차례상 가격은 4인 가족 기준 23만 원으로 직접 파는 것보다 저렴해 지난해보다 주문이 40%나 늘었습니다. 재료 구입비는 20% 늘었지만, 힘들어진 경기를 감안해 가격을 올리지 않은 덕분입니다. 소매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한테서 맡기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. 1년 중 가장 풍성하다는 추석. 하지만 올해는 고물가 속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실속을 챙기는 합리적인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.